19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불이 났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중 나의 설명과, 나라는 건 뭘까요? 이거죠. 안전핀을 힘껏 뽑는다. 나의 설명과 관계 있는 그림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 1번, 2번, 3번, 4번에 이미지가 있죠. 이미지를 보면 무엇을 하는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나번, 안전핀을 힘껏 뽑는다. 여기 보면 안전핀을 뽑는 장면이 나오죠. 힘껏 뽑는다는 것은 땀을 흘리고 있네요. 그러니까 힘을 주어서 힘껏 뽑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불이 난 곳을 향해 골고루 뿌린다. 뿌리는 것은 안 보이죠? 여기 있네요. 골고루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거는 뭘까요? 여기 손잡이를 꾹 누르고 있죠? 세게 잡고 있네요. 손잡이를 세게 잡는다. 그러면 화재 시 소화기를 들고, 화재가 일어났어요. 화재 시 소화기를 들고 불이 난 곳으로, 지금 뛰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죠? 화재 시 소화기를 들고 불이 난 곳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 가, 나, 다, 라가 다 순서에 맞춰서 되어 있지요. 여기 가는 뭐냐면, 화재 시 소화기를 들고 불이 난 곳으로 간다는 뭐냐면, carry the fire extinguisher to the fire scene. 이걸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pull out the safety pin with force, 이걸 말하는 거죠. with force, pull out, safety pin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다는 손잡이를 세게 잡는다, 이거 말하는 거죠. firmly, hold the handle, 이거 보이죠? 그 다음 불이 난 곳을 향해 골고루 뿌리고 있죠. spray evenly towards the fire, 이렇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어를 좀 말씀드려볼까요? 불, 이건 뭘까요? 불, 이거는 fire. 그리고 소화기, 소화기는 뭘까요? fire extinguisher가 되는 것이고요. 사용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사용, use가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method. 화재 시 할 때, 화재는 뭘까요? 화재, fire, blaze를 말하는 것이고요. 들고, 들고는 들다, 들다, 들다가 기본형입니다. to carry를 말하는 것이고요. 안다는 받아가 기본형이죠. to go를 말합니다. 안전핀은 safety pin을 말하는 것이고요. 뽑다, 뽑는다, 뽑는다의 기본형은 뽑다죠. to pull out이 되겠습니다. 손잡이는 handle, 잡는다, 잡다가 기본형이죠. to hold가 되는 것이고요. 뿌리다, 뿌리다, 뿌리다는 to spray, 뿌린다 라고 되어 있죠. 기본형은 뿌리다가 되는 겁니다. 골고루, 골고루 evenly가 되겠죠. 이렇게 단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영상들은 한솔 LMS에 등록을 해서 그 링크를 여기 밑에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한솔 LMS로 오셔서 강의를 또 들어보시고요. 다양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표준교재 1권, 2권 개정판입니다. 전체 60과 내용이 이북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이북에 어휘 설명, 문법 설명, 기타 팁, 문화 설명 등 다양한 설명이 들어가 있고 퀴즈, 숙제 그렇게 푸시면 선생님이 또 커멘트를 해드립니다. 이벨루에이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모두 패스하시면 수료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전해 보세요.